베란다 문을 닫아놓고 싶어도 반려동물의 화장실 때문에 매번 열고 닫고 힘드셨죠? 쉽고 편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안단문, 토리앙 펫도어를 소개합니다. 토리앙 펫도어는 미다지 문과 결합되어 함께 움직여 간단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좌우로 밀어 출입문을 손쉽게 잠그고 열 수 있으며, 반대편에서도 잠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반려동물들의 방해 없이 집안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어디에나 어울리는 깔끔한 화이트폰 프레임에 방묘창 역시 화이트 프레임으로 집안 분위기가 화사하게 연출됩니다. 외풍 차단으로 실내 냉난방기를 절약하고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배변 냄새를 막아주는 토리앙 펫도어! 토리앙 펫도어로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 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